오늘 이 시간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생명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열렸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진이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또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저것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선 좋아하시죠 살아있는 회 살아있는 산낙지 살아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증곡보다 제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제목을 딱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은 우리가 2, 3, 7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5천 종족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갚기를 원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러며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늘 걱정되어 주고 염려되어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영원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축복을 활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 세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요 살아있는 생명이요 또 우리의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서론에 단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유대 집화에 세 이렇게 유대 종교의 집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리 사람들과 함께 분리됐다 사람들과 함께 구별됐다라면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인 생활 속에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열심히 득심으로 지키면서 나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탐욕과 그러면서 거짓 비난 정제 외식적인 삶 회칠한 무덤의 삶 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부와 권력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헬라의 문화 흑암의 문화를 또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의 또 계급의 또 지위의 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도계파 그러면서 에센의 파 광야에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금욕세가 수도적인 삶 세상과 단절된 삶 이 세 집화를 보면서 아 저와 여러분도 참보금을 알기 이전에 이런 파 속에 살아있는데 보금을 들으면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 자신부터 남을 정제하고 내 생각과 내 틀에 맞지 않냐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비판하고 되어지고 나는 또 열심히 안 한 척 금욕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간 척 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일법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이 세 파는 또 더 많은 파들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망해져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은 보금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정말 중심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세 집화에 있다면 하나님과 방향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고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나를 쳐서 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산재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금인데 보금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이 보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과 여러 가지 갈등들을 밟고 이래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자꾸 그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보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져라 죽었다가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주님께서 그러면서 생명까지 또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일에 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라 힘드냐 아프냐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부활의 주님을 너와 함께하는 그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힘을 내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예운의 성도님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믿으시고 참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날로 새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위적으로 어려움을 줘서 공격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면 나 요하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대 결혼법 그래서 후사거 없이 죽은 그 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아들을 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일곱 형제들이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다음은 뭐냐 영적으로 완전 무지함 영적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어떻게 변하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왜 생명을 얻어야 하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시작되어서 나도 알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의 가운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상을 통하여 종교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우리 안에서 있는 장제되어 있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혹하고 속입니다 복음이 아닌 행위로 일심 천심 지속하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많이 졸았으실 거예요 많이 졸았죠? 아무도 안 졸으셨나 봐요 저는 이렇게 성가대를 딱 하고 대학교 때 이렇게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를 딱 하고 나면 한 번도 그런 적으로 6개월을 졸았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갑자기 막 졸려가지고 꼬집어도 안 되고 눈을 이렇게 떠도 안 되고 6개월을 졸더라고요 근데 예배에 이렇게 말씀 딱 끝나면 눈이 딱 떠져요 내가 왜 이러지? 이걸 알면서 영적사험을 시작했거든요 아 이거 흑압이다 그러면서 이게 딱 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속에서 막 너무 주무시더라고요 막 고개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1년 2년을 주무시더라고요 계속 옆에서 감을 꺾었는데 2년을 주무세요 근데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렇게 중직자로 직본녀를 쓰임받았는데 함께 그걸 내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기도했더니 이러한 역사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즉복 가운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도록 사단은 속여서 항상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안시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증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신앙 생활과 성장하는 믿음을 위하여서는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변화와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라는 기한 말씀 받으셨죠 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장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성장통이 있잖아요 막 울고 몇 시간 동안 울어서 엄마들이 아이를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데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려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틀과 맞지 않고 내 환경과 맞지 않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픔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 축복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언약 안에 기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저도 잘 안 하고 다녀요 사가지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해가지고 제가 막 바다를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영종도로 가다 보면 제가 막 바다 위를 걸어가고 가고 있어요 차가 근데 제가 늘 뭐하냐 내비게이션 어떤 내비게이션이냐 핸드폰에 있는 아시죠 네 티맵을 키고 다닙니다 티맵은 그냥 키기만 하면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티맵으로 빨리 영적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의 직장과 가정과 환경과 경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이익과 갈등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말고 138 되기 위하여 오직이 되기 위하여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사람의 말 보여지는 현상 내 감정과 갈등의 서론에 은혜 받고 시험 들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사들개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부활 이후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상태가 바뀐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와 같이 우리의 상태가 바뀐다 육신을 잇고 제한적인 삶을 사는 전제가 아닌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잇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믿는 이들을 통하여 7의 그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만났을 때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어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럼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냐하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육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용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지금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자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다 하나님일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훈련의 시간표 안에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핍박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이 막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달자로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 누리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의 태해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시은성경 보면 내 이름을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 있는 황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가난이나 전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단지 목사님이 감격하셨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서 너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밖에 없구나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고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멘으로는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제가 뭘 그래요 나는 벌벌일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자리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데 굳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쓰시겠다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안된다 못한다 겸손한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목요사역자 온라인 줌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사역자 본사님께서 우연히 만났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사역자 조장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목사님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왜요 내년에는 제가 사역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난 늙었어 저 금요일날 단일 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난 39세에 멈춰있다 그래서 저는 39세 39세 그래 나는 39세 별로 안 가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점점 가도 갱년기가 일어나고 남성과 여성도 갱년기가 일어나고 아휴 난 늙었으니까 안 돼야지만 하잖아요 근데 단일 목사님 말씀 딱 듣고 저도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몸도 30대 정신도 30대 저와 여러분의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30대 이하로 이렇게 이상이 되어지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30대의 그 젊음 영육의 젊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함께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드레아 보철리라고 우리가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장애를 시각장애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품었던 그 생각 다른 거 하지 않고 딱 한 시간만 울자 그리고 이 어두운 세계에 빨리 적응하자 생각전환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생각과 시선이 바뀌니 회복되어지고 삶이 바뀌듯이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보는 생각 나를 바라보는 생각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던 CVD IP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도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환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축복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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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